좀 쉬자. 이제 오빠 그만 보고 싶어. 말 좀 그만해. 그래, 잠깐 좀 떨어지자. 아우, 잠시만요. 이따 만나. 가. 뭐해? 나 그냥 했는데? 과자 먹자. 저는 혼자 있는 건 너무 심심해요. 아, 이따 저녁 먹어야 돼, 과자 먹어야 돼. 이거 봐봐, 이거 좀 봐봐. 오늘 샌들 때문에 까매졌어. 이따 왜 그래? 봐봐. 과자 먹자. 나 죽었어, 네 발만. 빨리 과자 먹자. 아, 저거 뭐야? 우와. 아니,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. 저는 교등이 집에서 볼 수 있었던 행동인데? 야. 어? 빨리 이 방 가서 쉬어. 아,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. 가 쉬어. 너 내가 그렇게 좋아? 아, 심심하네. 아, 빨리 가. 각자 시간을 갖자, 빨리 가. 심심해. 우리 쉬러 왔잖아. 아니지, 여행 왔잖아. 여행할 때는 쉬는 거 아니야, 원래. 맨날 혼자서. 아기랑 있잖아, 나는. 누구랑 대화하는 거 좋아, 지금. 아기아! 어? 정섭이 돈 계속 써. 오우호호호호호. 다 저 별 건 아니고. 뭐요? 예, 육아 하시고 또 바쁘셨잖아요. 애기한테 쓰지 마시고. 오늘 좀 편하게. 나.. 본인을 위해서. 진짜요? 네. 이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. 봐봐. 뭐야 이거? 샌드 리테일, 뭐야 이거? 밥 먹은 거 같은데? 밥 먹은 거야? 비싼 거 먹은 거야? 식사 할 수 있잖아! 밥 먹을 수 있잖아! 먹을 수 있지! 아니 궁금한 거 물어도 못 봐! 가족끼리 감정 싸움 되는 거야? 봐봐! 봐봐! 자, 자! 우리 매체가 얼마를 쓰고 계신지? 아니 뭐 9만 4천 원, 7만 8천 원 봐봐! 무슨 시작이야! 말 없으니까 9만 원을 날라! 무슨 시작이야! 잘하고 있네? 뭘 잘하고 있어? 빨리 전화해! 빨리 그만하라고! 진짜로 약간 화난 거 같아! 나랑 다인이랑 세트로 신발 한번 샀어! 그 정도 할 수 있잖아! 어? 어? 신발 하나 못 사냐고 내가! 나도 조용히 해! 짜증나야겠다! 아휴, 내가 또 뭐 갖고 싶었는지 생각해가지고 문자 좀 보내놔야지 안 되겠다! 그만 보내! 너 핸드폰 없어야지! 호정 메이트를 위해 이것까지 할 수 있다! 지금 당장 한 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! 저는 오빠한테 내 안에 장기를 하나 떼줄 수 있다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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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용기야! 야, 진짜 어떡해! 너무 나쁜 뻔했잖아! 와, 저렇게 결이 다를 수 있을까요? 어떻게? 근데 저한테 저 50만 원은 장기보다 더 한... 안 돼! 수술이 안 돼! 지금 세탁 어떻게 해, 선배님? 세탁이 잘 안 돼요! 쟤 개 또또이 올라있대! 그냥 짠돌이네! 아, 그런 거라면... 잠깐만요! 저는 사실... 지금 모든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, 진짜 모든! 다! 뭐, 뭐? 구체적으로 얘기해? 아니야, 다! 달라고 하는 거 다 줄 수 있어! 과카 왜 안 줘? 왜 안 주지? 그거 빼고 뭐... 그거 빼면 다 뺀 건데? 또 빼고 다 줄 수 있어... 감사합니다.